업무 방해는 딱히 걸 거 없을 때 거는 거래요 몸싸움도 없었고 뭐 일 안 한 건 쟤들이 막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소 당해야 되는 건 우리 일 못하게 막은 회사죠 회사는 업무 방해 성립이 안 되는 걸 알고도 저 일 겁주려고 고소한 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서 안 가도 되나? 경찰서는 가셔야 되는데 그냥 조사만 좀 받으시면 됩니다 누님들 이제 경찰서에서 언제 오시라고 하든 저희가 경찰이랑 얘기해서 날짜 다시 잡을 거니까 그때 같이 가요 대답은 저랑 과장님만 할 테니까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아시죠? 몇 팀이나 나왔죠? 캐시어 오후조랑 정육하고 베이커리 오후조 나왔네요 다 뭐 못 보겠네 재방송 보면 돼요 재방송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지금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죠? 요즘 그 드라마 인기 많은가 봐요 거기 이서진이 과장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강직하고 말수 적고 그 캐릭터 인기 없겠네요 거기선 인기 있어요 거기선요? 아니 그게 아니고 jtbc